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즈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단어들이랑 문장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의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요. 네,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어학무 계속 지속하다 보면서 여러 개의 단어들을 같이 외워봤었죠. 이제 단어를 조금 더 어렵지만 활용도가 적은 이 녀석들을 외울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들이 조합해서 만드는 세트로 된 단어들을 좀 공부해볼까라는 생각이 이르러서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벌써 일강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give라고 하면 무언가를 누구에게 주다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뒤에 up이 딱 붙었어요. give up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네, 이거 오늘 배울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네, give up 하면 포기하다 입니다. 이게 give, 주다랑 give up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조합돼서 다른 뜻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의 세트가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for the first time,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것도 오늘 배울 건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for the first time 합쳐져서 하나의 set로 어떤 뜻을 나타내면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트로 영어 단어들 같이 배우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회화 배우고 있는 회화 패턴에다가 그 패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트로 배운 단어들을 막 넣다 보면 영어 말하기 훨씬 더 쉬워지실 거고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제가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오늘 10개의 단어 묶음 세트를 배울 거고요. 각 세트당 6문장 이상씩 있으니까 총 60문장 이상 저랑 같이 볼 겁니다. 어떤 거 배울 거냐면요. for the first time, come from all kinds of, give up, each other, find out, famous for, about to, tired of, at last. 이렇게 10개 배울 거에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볼 거에요. 자, 이게 예전에 그 뭡니까?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왔던 적이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forever 영원한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에요? 난생 처음으로라는 표현을 그렇게 만든 건데요. 이 표현들이 종종 쓰여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에 있어요. I'm in love for the first time. 자,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요. 어떻습니까? for the first time 이 네 글자를 하나, 처음으로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I'm in love, love, 사랑 안에 있대요. 나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자, 우리 처음으로란 표현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어... 네, 이 표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있는 표현은요. I met him for the first time. 해석이요. 너무 쉽습니다. met, 만나다 라고 하는 것의 과거형인 met 시 나왔고요. I met him. 나 그 사람 만났어.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네, 너무너무너무 쉽죠. 그냥 문장 뒤에다가 for the first time 이라고만 하면 돼요. 자, 그 밑에요. I drove a car for the first time. 어때요? drove 하면요. drive. 운전하다의 과거형입니다. 나 운전했어. 어떻게 해? 처음으로요. 그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나 어떤 음식 처음 먹어봤어? 이런 표현 할 거예요. I had sissy. for the first time. 나 초밥 처음으로 먹어봤어. 엄청 쉽죠? 자, 이 문장 한번 따라 해볼게요. 나 스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먹어봤어. I had sissy. for the first time. I had sissy. for the first time. 어떻습니까? 이거 for the first time 알아두면 진짜 유용하겠죠. 그죠? 그 밑에요. I failed the test for the first time. failed 하면요. fail. 실패하다의 과거형이겠죠. 실패했어요. 떨어졌습니다. the test. 그 테스트. 그 시험에서 나 실패했어요. 처음으로 말이죠. 맨날 붙어왔던 시험인데 그 시험에서 처음으로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까지 봤던 다섯 문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for the first time이라는 단어 세트를 붙였다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처음으로 말이야. 라고 문장에서 시작하고 싶으실 때 네, 이거 위치가 또 자유롭죠. 처음으로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생애 처음으로 말이야. I was so happy. 나 진짜로 행복했었어. 자, 이 문장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요. 그냥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까지 그냥 문장 앞에 붙어주시던지 뒤에 붙여서 I was so happy.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라고 순서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이야. 자,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처음 운전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어떤 나라에 가봤어요.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예요? 그냥 for the first time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한 번 딱 알아놓으면 뭐 단어 너무 쉽잖아요. first, 첫 번째, 의, time, 시간 이니까요. 첫 번째라는 거 잘 안 까먹으실 거고요. 제가 요거 가끔씩 들고 와서 좀 복습하도록 할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come, from, 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트가 있어요. 우리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랑 동일한 뜻으로 동사, 일반 동사 활용해서 물어보려면요. where do you come from? 이라고 해요. come은 와요. from은요? from은요? 어디어디로부터 해요. 그러니까 너 어디어디로부터 왔니? 한국말을 좀 이쁘게 해요. 제가 밑에 써놨죠?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come, from이 되겠습니다. 어, 이건 아주 쉬운 단어의 조합이겠죠? 자,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where do you come from? 너 어디서 왔어? where do you come from? 따라해볼까요?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자, 이거에 대해서 너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come 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은 어떻게 해요? I come from Korea. 뭐, 내지는요. I come from South Korea. 라고 대답해 주시면 아주 쉽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where do you come from? 그러면요. I come from Korea.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비슷한 문장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미국같이 이제 큰 나라에서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뭐, 어느 주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 나 저기 북쪽에서 왔어. I come from the North. 남쪽에서 왔어. I come from the South.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디어디로부터 왔다기 때문에 그 지역뿐만 아니고 출신하면 너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어, 나 지방말 할 수 있죠. 어, 나 제주도 출신이야? 되지만 나 어디 대학교 출신이야? 우리나라. 뭐, 그런 말도 하죠. 뭐, 어디 동아리 출신이야? 그런 것처럼 이 come from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요. He comes from a rich family. rich 하면 부자. 어, 잘 사는 family. 어, 잘 사는 가족 출신이야. 어, 쟤, 어, 쟤 원래 부자야. He comes from a rich famil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They come from abroad. 쟤네 come from 어디로부터 왔대. 어디 출신이래? abroad 하면 뭐죠? 해외의죠. 해외로. 그래서, 어, 쟤네 해외에서 온 애들이야. They come from abroad. 그쵸? 마지막 문장은요. She comes from a small town. 그녀는요. from a small town. 아주 작은 도시 출신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디 출신이다, 어디로부터 왔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전치사는요. from이 되겠고요. 이 녀석이랑 짝을 이루는 건 come from이요. where do you come from? 그쵸? 이런 문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 있는 거. 사실 두 번째, come from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첫 번째, for the first time. 요거는 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것보다도, 어,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all kinds of 라는 단어 세트예요. all 하면은요, 모든이고요. kind는 무슨 뜻일까요? 네, kind가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친절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도 배우죠. 근데 이게 종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명사래요. 그래서 all kinds 하면 뭘까요? 모든 종류의, 그죠? 뒤에 of까지 붙어 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첫째 질 보면요. I like all kinds of food. 나 음식의 모든 종류를 다 like, 좋아해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에, 우리나라 말로 많이 안 써요. 어, 나 모든 종류에 스포츠 다 좋아해. 이렇게 안 얘기하고, 나 스포츠 뭐, 거의 다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나, 어, 나 돼지로 만든 음식은 다 좋아해. 어, 나, 어, 나 술 종류 안 가리고 다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요. 어, 우리가 종류, 모든 종류의, 이렇게 잘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리지 않고 그냥, 뭐, 대부분 그쪽에 있는 거 다 좋아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all kinds of 하고 뒤에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뭐, 가리지 않고 좋아해요. 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I enjoy all kinds of music. 그죠? all kinds of music이 됐습니다. 위에요. all kinds of food처럼요. 나 음식? 뭐, 거의 다. all kinds of food. 그죠? 나 음악? 뭐, 가리지 않아. all kinds of music이 되는 겁니다. 자, 저랑 한번 따라해 볼게요. all kinds of food. all kinds of food. 뭐, 음식 다. all kinds of music. 음악 다. 자, 세 번째 문장이요. I read all kinds of books. 어, 책인데 거의 모든 종류의 책을 다래요. all kinds of books. 그죠? 그 밑에요. they sell all kinds of things. 자, 우리가 그 다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세상에 모든 물건을 다 파는 곳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아마존 사이트. 아니면 뭐, 네이버 쇼핑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 종류의 물건들을 팝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다이소 같은 데 갈 때, 야, 거기 뭐, 거의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y sell all kinds of things. thing 하면 어떤 것이죠. 것들.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팔아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이요. there are all kinds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해석해 보세요. 네, 어, 있어요. 어, 인터넷에 가면은 거의 뭐, 온갖 종류의 정보가 다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있어요? 잠깐 보고 계시죠. 있어요는요?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해요. 근데 모든 종류니까 하나는 아니겠죠. there are all kinds of information. information 하면 정보죠. on the internet. 인터넷에는요. 모든 종류의 정보가 다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they serve all kinds of drinks. 자, drinks. 네, 이게 혹시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들어보셨죠? 네, 저도 이런 거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싶어요. 원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셀 수 있는 녀석이 있고, 셀 수 없는 녀석이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예외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셀 수 있는 명사는 어쩌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어쩌고 이러는데 어,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녀석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링크예요, 드링크. 드링크는 이제 영어로 마시다라는 뜻도 있고 우리 약국 가면, 아, 여기, 여기 손님 저기 드링크지 하나 드세요? 하고 드링크라고 하잖아요. 마실 것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어, 요거는 마실 것일 때는 영어로는 이제 셀 수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뭐 하나, 어, 드링크라고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갤땐 드링크 뒤에 S가 붙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차 알아주시면 좋고요. 어, 걔네 serve, 어, 서빙 뭐죠? 서빙?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어, 그 사람들 대접해, 판매해. 어, 모든 종류의 맛일 것들 말이야. 까지 해서 여러분, all kinds of 배워봤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요거는 사용하는 게 조금 드러려워요. all kinds of는요. 뒤에 of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음식, all kinds of food. 어, 모든 종류의 음악, all kinds of music. 모든 종류의 맛일 것들, all kinds of drinks. 라고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입속으로 한 번씩 대내어주시면 쓰시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 아주 쉬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give up. 네, 두 개 합치면 포기하다예요. 네, 물론 제가 여기다 뜻은 써놓지 않았지만요. 이 give up이 포기하다라는 뜻 플러스 조금 더 있기는 있어요. 제가 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어, 사람들한테, don't give up.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give up이 포기하다니까? 포기하지 마. 가 되는 거예요. 뭐 내지는요?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 이런 식이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 보자면요. she doesn't give up easily. 자, 우리 부사 외울 때 easily 배웠어요. 그때 배우지 않아도, 아, 이제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easy. 이 쌤이에요. 저, easy 쌤. easy, she, 운잖아요. easily 하고 뒤에 ly가 붙었으면, 아, 쉽게. 이렇게 부사 형태로 바뀌는구나. 그죠? 어,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밑에요. 어, never give up your dreams. 자, 여러분, dreams. 꿈이 뭐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이제 꿈 갖고 살기 조금 힘든 나이가 됐는데, 어, 그렇죠. 꿈을 꾸는 건 항상 좋은 거예요. 아주 좀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래서 그런 거창한 어린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너 꿈이 뭐야? 어, 저는 커서 소방관이 될래요. 음. 뭐, 뭐 이런 그런 꿈 있잖아요. 그런 거창한 꿈 말고, 어, 좀 사소한 꿈 있잖아요. 뭘 해볼래? 어디 가볼래? 아니면 뭐, 1년 동안 계획을 써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해볼래? 다이어트를 해볼래? 뭐,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dreams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이런 약간 좀 사람, 인생 사는 데 활력 주는 꿈 같은 것들 반드시 하나씩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Never give up your dreams.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결코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들을 말이죠. 그죠? 그 밑에요. I'm not going to just give up. 어, 네. going to 줄여서 gonna로 줄이면요. I'm not gonna just give u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야, 그냥 포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I'm not going to, I'm not gonna, 안 할 거라는 거죠.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I will not이랑 똑같은 거예요. I'm not gonna just, 그냥 단지 give up. 나 그냥 단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I'm trying to give up smoking.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I'm not, I'm trying to give up smoking. 이요. 자, 제가 위해서 여러분께 give up의 또 다른 뜻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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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영어 단어 배우면서 딱 이게 하나가 하나의 딱 이렇게 되는 단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명사들은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안경이에요. 안경이 다른 안경은 없으니까 안경 대 안경이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이런 특히나 동사라든지,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뜻으로 참 많이 확장돼서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요걸 우리가 배운대로 해석해 볼게요. 나, I'm trying to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포기하려고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나라말로 해석해 보면, 나 담배 피는 거 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하면, 약간 우리 포기를 한다고 담배 피는 거를 포기, 좀 이상하죠? 너 약간 좀 대한민국에서 한글 배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요걸 조금 더 우리나라말로 예쁘게 하면, 나 담배 피는 거, 이제 금연하려고,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인데요. 어떤 걸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뜻을 넓혀서, 하던 거 안 하는 것도 give up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것도 이제 외우지 말고 그냥 느끼는 거죠. 아, 요런 식으로도 쓰는구나. 마지막이요. they gave up without a fight. 자, give up. 이게 동사와 전치사가 붙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지? give up이니까, give down?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give의 과거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 give up, 포기하다, 포기했다는요. gave up이 되는 거예요. they gave up without a fight, without one month 없이 a fight, 싸움 없이 걔네 포기했어, 라고 하는 문장. give up 너무 쉬웠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어, 다음 장에 나오는 each other 있는데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네,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요거는 영어를 제 채널 말고 다른 데서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요. 어, 우리 each 라고 하면은 어떤 것? 각자, 어, 각자의, 뭐 각각의, 이런 말이에요. each, each 라고 발음하는데요. 각각의고요. other 하면요. 다른 이요. 뭐 다른, 다른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사람, 각각의, 다른 사람.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이 막, 막 혼란, 혼란스러워요. 그냥 얘네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each other 하면요. 서로, 야 너네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 너네 서로 좀 양보 좀 해라. 쟤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우리나라 말로 서로 뭐죠? 어, 보통 둘이 있을 때 말이죠. 쟤네 같이 말이야. 서로 서로. 서로 서로 정답게 지내. 그 서로 맞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they love each other. 걔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죠? 어떻게 둘이서? 서로. we must help each other. 우리는 must. 해야만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help. 도와야만 해요. 어떻게? each other. 서로 도와야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비슷해요. 서로, 서로 얘기할 때 그거 each other이다. each랑 other 각각 생각하면 도저히 서로란 뜻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 we must help each other. 한번 따라 해볼게요. we must help each other. we must help each other. 좋고요. 그 밑에요. be nice to each other. 자, 비동사로 문장이 시작했어요. 어떤 뜻이에요? 네,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면 우린 그건 뭐라고 얘기하죠? 명령문이에요. 아까도 봤어요. don't give up. 이런 식으로 주어도 없고 뭐 그냥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포기하지 마. be 어떤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be nice. nice? 좋게. 좋게 좋게 해 서로 to each other. be nice to each other. 서로 좀 좋게 좋게 해. 서로 좀 잘 해. be nice to each other 되겠고요. 그 밑에요. we'll look at each other. 자, look at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looked at. look 과거형이죠? 우리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딱 연인이랑 같이. 딱 이렇게. 오랜만에 딱 지나가다가 10년 전에 헤어졌던 연인을 탁 만나는 순간 전기가 탁 통하면서 we'll look at each other. 우리 서로 바라봤어요. 그 밑에요. do you two know each other? 네. 제가 친구를 이렇게 딱 데려왔어요. 친구랑 놀자고 딱 친구끼리 이렇게 데려왔는데 서로 보는 눈빛이 약간 수상해. 완전 처음 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물어봅니다. 너네 둘이 혹시 알아? do you know? 내지는 do you 강조해 주는 거예요. to. 두 명. do you too? 너네 둘이 know? 알아? each other? 서로 알아? 밑에 있는 문장은요. we sat next to each other. sat. sat 무슨 말일까요? 네. sit. 앉다의 과거형이 sat이에요. 우리는 we sat. 우리 앉았어요. next to. 옆에죠. 서로 옆에 앉았어요. each other. 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배운 단어는 바로 each other 되겠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find out 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find 무슨 뜻입니까? 찾다예요. 찾다. out은 어떤 느낌이죠? out은 바깥쪽으로요. 뭔가 우리 보물 썸에서 보물참는 것처럼 꽁꽁 숨겨놨던 거를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거나 비밀로 했던 걸 내가 find. 찾아가지고 세상 out.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바로 find out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뜻은 사실 발견하다예요. 발견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발견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발견하신 게 몇 개 있으십니까? 발견한 거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 발견하다 라고 우리가 외워버리면 이게 오히려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find out, 발견하다, 발견하다 하면 쓰임새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다 라고 알아두면 훨씬 더 쓰일 일이 많아요. 밑에 예문 한번 볼게요. I want to find out the truth. 나는 want, to 하고 싶답니다. find out, 발견하는 거요? the truth. 진실을 발견하고 싶어요? 좀 이상하죠? 나는 꼭 진실을 알아내고 싶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뭐 있겠죠? 뭐 저기 옛날 때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뭐 UFO. 나는 UFO에 대해서 진짜로 I want to find out the truth. 나 그 진실에 대해서 진짜로 알아보고 싶어. 자, 이 밑에 있는 문장은요. 우리 회화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데요. You will find out soon. 너, you will, 미래에 find out. 알게 될 거야. 순, 금방, 곧 알게 될 거야. 그죠? 누군가한테 야, 너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 You will find out soon. 너, 금방 알아내게 될 거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You will find out soon. You will find out soon. 좋습니다. 그 밑에요. Let me find out. 자, let me, let me. 시작하면 우리 진짜 많이 배웠어요. Let me. 내가 해볼게요. 할 수, 뭐 하게 좀 해줘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Let me find out. 내가 한번 알아내볼게. 내가 한번 알아내볼 땐 좀 기다려봐. 뭐 이런 거죠. 그 밑에요. I'm trying to find out. 자, 전장에서도 우리 I'm trying to. 아, 전전장이네요. I'm trying to 나왔었죠. I'm trying to give up smoking. 문장이 있었죠. 어, 네. I'm trying.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to. 무엇마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trying to.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I'm trying to find out. 하면요. 나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어, 뭔가 음, 그 진실에 대해서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trying to. 아, 그 밑에 문장 더 있었네요. What happened? What, 무엇이? happened. It happened. 일이 벌어지다죠.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나 지금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어?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I'm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뭐 이럽니다. 어, 아이가 막 뭘 어질러 놓고만 해봐. 애가 막 에엥. 울고 있어요. 엄마 갔다 왔... 먼저 왔는데 좀 이따가 아빠 갔다 와서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나도 몰라. I'm try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발견하려고 아니고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밑에 보면요 How did you find out about it?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How? 어떻게? Did you? 과거였나 보네요 Find out? 알아내셨어요? About it?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친구가 뭘 하는 방법을 알았다든지 남들이 모르는 어떤 걸 알았을 때 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How did you find out about it? 이라는 문장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They will never find out 야 우리 여기 잘 숨겨놨으니까 They will never find out 걔네들 결코 절대로 알아내지 못할 거야 정도까지 해서 find out 알아봤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famous for 하고 하는 단어의 조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숙어라고 해서 막 외웠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보면 뭐 be famous for,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한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렇게도 뭐 잘 못 쓰고요 famous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유명한 이라는 뜻이고 for 뒤에 famous랑 그냥 for 이 짝꿍으로 오는구나 정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디어디에 유명한 famous는 대부분 비동사 뒤에 바로 쓰이기 때문에 비동사 앞에 붙는 거 뭐 그거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famous for 정도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엄청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뭐 each other 이라든지 뭐 all kinds에 비해서는 크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냥 쓱 한번 보겠습니다 He is famous for his song 그는요 his song 그의 노래로 유명해요 네 쉽습니다 제주 아일랜드 is famous for his beautiful scenery its 하면요 그것의 beautiful, 아름다운, scenery 라고 하면 그 우리 뭐 마치 야 이거 진짜 아름다운 씬이야 씬, 씬 그잖아요 어 이거 뭐 액션 영화 씬 뭐 이렇게 말할 때 하는 그 씬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cenery 하면 그냥 풍경이에요 어 제주도는요 제주 아일랜드는요 그것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famous for 유명합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London is famous for its fog fog 안개에요 어 런던은 야 안개로 참 유명합니다 이 유명이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런던 안개 별로 안 좋으니까 야 런던 진짜 안개 엄청나더라 요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France is famous for its wine 자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가 몇 개 있죠 뭐 프랑스 있구요 이태리 있구요 뭐 남미 쪽으로 가면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데들 있잖아요 네 프랑스 와인도 유명하죠 France is famous for its wine 프랑스는요 와인으로 참 유명합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This city is famous for its beautiful park 아 이 공원은 뭐 이제 가이드가 막 설명해 주는 것 같죠 이 공원은요 이 공원의 아름다움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쓰고 싶으시면요 A famous for 누가 유명한지 이 공원이 this park 가요 this city 가요 이 공원 이 도시네요 이 도시가 as famous for 유명합니다 뭘로요 아 그것의 참 아름다움으로 말이죠 as beautiful park 이 도시는 이 도시는 이 도시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명합니다 라는 문장이었네요 제가 앞뒤 city랑 park 막 바꿔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famous for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뒷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우리 일곱 개 배웠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이거 그냥 생판 모르는 단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뭐 시리즈를 나눕니다 뭐 어떨 땐 24개 문장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땐 이렇게 세트로 단어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땐 뭐 세 문장으로 된 문장을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영어와 패턴을 소개해 드리기도 하는데 결국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분야를 나눠서 영어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이제 빨리 발전시키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언어학자가 이야기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레벨에 맞는 내지는 내 레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단어와 문장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싶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영어 잘 모르는데 CNN 뉴스 틀어놓습니다 아우 영어 그냥 들으면 된대 들어요 태어나서 알지도 못한 단어 알지도 못한 문장 구조로 계속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려요 나랑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한 거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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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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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을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 뇌도 알고 있는 건 그 다음에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영어 딱 아니 한글 딱 읽으려고 했으면 한글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마에다가 리을이 있습니다 그럼 저거 뛰어다니는 말인데 처음에 그때 마에다가 리을이니까 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강의를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수준에 맞는 수없이 많은 문장과 단어들로 이런 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문장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쭉쭉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out to 하면 about은 무슨 뜻입니까 네 about은 무엇무엇에 대해서 라고 가장 유명하고요 또 거의 뭐 이런 거 있어요 거의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about an hour 뭐 대략 한 거의 한 한 시간 정도요 about two hours 뭐 한 두 시간 정도요 어느 어느 뭐 대략 이 정도로 뜻이 있어요 그 느낌이고요 about to는요 어떤 뒤에 to 뒤에 동사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이제 대략 마치 뭐 한 시간 걸린 것처럼 거의 대략 이제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써요 I'm about to live 하면요 내가 떠난 건 아닌데 마치 우리가 한 시간을 대충 한 시간이에요 하는 것처럼 나 거의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중이었어 라는 문장으로 돼요 I'm about to live 나 이제 막 떠나려던 참이야 한번 따라 해볼게요 I'm about to live I'm about to live 다른 식으로도 쓰여요 The water is about to boil 그죠 I'm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에도 쓰였어요 The water 야 그 물이 있잖아 야 물 왜 이렇게 안 끓어 어 그거 물? It's about to boil 뭐 끓이대요 뭐 이제 거의 끓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야 그 밑에요 The show is about to begin 야 이거 쇼 왜 이렇게 시작 안 하냐 아니면 쇼 언제 시작해? 하면 어 야 이거 굉장히 거의 거의 시작해 정도의 문장 그리고요 여러분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마지막 세 문장은 I was I was I was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죠 이유는요? 어 우리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어 나 그거 하려던 참이었어 네 어 예를 들자면 나 지금 이제 막 떠나려고 하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 너 너 왜 그거 안 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니 나 그거 지금 하려던 너 숙제 왜 안 해? 아 나 그거 하려던 참이었어 아니면요 너 너 영어 공부 왜 안 해? 아 나 그거 하려던 참이었어 양치했니? 어 내가 저 막 하려던 참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할 생각이었어 예 막 하려고 했어 그 느낌 있잖아요 이제 막 하려고 했어 그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was about to 라고요 요건 진짜 나중에 어 제가 여기다 하나 써놓고 패턴으로도 하나 해야겠네요 어 좋네요 I was about to가 I was about to 하면요 어 이제 내가 막 뭐 하려고 했었어 과거에 I was about to call you 누가 전화 왔습니다 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야 진짜 대박 나 너한테 방금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거예요 I was about to call you 그 밑에 한번 해석해 보세요 I was about to go home 나 방금 막 전에 과거죠 방금 전에 막 집에 가려고 했었어 엄마 어 PC방에 엄마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귀 잡혔어요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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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에 가려고 했었어요 I was about to go home 뭐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I was about to ask you this 아 나 방금 너한테 아 그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질문 하려고 한 거 했어요? 질문한 거예요? 아니에요 방금 전에 내가 그 상태였다는 거죠 I was about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내가 못한 거야 그래서 아 나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나 영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려면 I was about to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about 활용까지 알아봤고요 이 과거형으로 되는 거 아 많이 쓸 수 있겠구나 나 I was about to 뒤에 이제 동사 있으니까 뭐 I was about to study English 뭐 나 영어 공부 막 하려고 했어요 나 막 이제 저녁 먹으려고 했던 참이에요 이제 막 샤워하려던 참이었어요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패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이제 두 개 남았고요 다음 장에는요 tired of 라고 하는 단어 세트가 있습니다 tired 하면 뭐였죠? 피곤한이에요 네 피곤해요 of 하면 뭐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게 그냥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tired of 하면요 그 앞에 이제 비동사가 당연히 붙겠죠 tired으니까요 어딘가에 이제 지치고 실증나고 막 염증이 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그것 좀 그만 너무 이제 좀 실증 난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장 첫 번째 있어요 I'm so tired of you 아 소는 제가 붙인 건데 I'm tired of you 하면 뭐가 될까요? 아 나 너한테 이제 아 진짜 질렸어 이러기잖아요 야 너 이런 거 아 진짜 질린다 난 진짜 못하겠어 I'm tired of you 한번 해볼까요? I'm tired of you I'm tired of you 뭐 이런 말은 이제 쓰실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요 I'm tired of it it 그거 그거 뭔지 뭐예요 그냥 대화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야 너 이거 빨리 와서 너 맨날 하던 거 그거 해 아 아니요 그거 이제 진짜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지쳐요 실증 나서 죽겠어요 I'm so tired of 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어떤 걸 명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I'm tired of waiting 하면 뭐예요? 아 나 기다리는 거 이제 아 죽겠다 이런 거예요 어 놀이공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줄을 많이 서 있어요 처음엔 룰루랄라 섰어요 하나 타는데 두 시간씩 한 두 번 세 개쯤 탈 때 되니까 I'm tired of waiting 나 기다리는 거 이제 못하겠어 이런 식이에요 I'm tired of this job 나 이거 이 일 이거 못해먹겠어요 I'm tired of your lies lies 뭘까요? 거짓말 나 당신 거짓말하는 거 이제 진짜 너무 지친다 되겠고요 그 밑에요 I was tired of eating fish 야 또 과거 여기 나왔어요 내가 지금은 아닌데 야 그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야 너 저기 예를 들면 누가 부산 출신이에요 야 너 회 좋아하겠다 속초 출신이에요 야 너 회 좋아하겠다 근데 야 나 근데 회 너무 많이 먹어서 나 회 먹는 거 별로 뭐 아니면 어디 여행가는데 회 fish 생선만 계속 먹은 거예요 I was tired of eating fish 나 생선 먹는 거 너무 질렸었었어 마지막 원장은요 I'm sick and tired of everything 자 sick of 해도 비슷한 뜻이에요 sick 원래 아픈인데 sick도 진절머리 난다는 뜻이거든요 I'm sick and tired of everything 나 진짜 모든 거에 다 진짜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우리 이럴 때 있어요 그죠 그거 보통 우리가 burn out 이라고 하죠 burn out 어떤 일에 어 엄청나게 몰입하고 뭐 신경 많이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마치 내가 어 촛불이나 아니면 뭐 신문지 태운 재처럼 그냥 렐렐렐렐라 대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그냥 burn out 된 거예요 그럴 때 아 나 만사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I'm sick and tired of everything 이 되겠고요 다음장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at last 해요 제가 오늘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처음에는요 for the first time 했어요 왜요 우리 첫 단어니까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마지막은요 at last 왔어요 이 last는 last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last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at last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침내 at last 우리 마침내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at 하면 어떤 보통 시간 나타내요 시간 앞에 많이 쓰이죠 뭐 예를 들면 6시에 at 6 뭐 11시에 at 11 o'clock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죠 뭐 장소 앞에도 쓰이고 뭐 많이 쓰이지만 결국 시간 쓰일 때도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at이에요 그리고 last는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업이 뭐 여러 개 있다가 아주 마지막 시간 사람이 계속 기다리다가 마지막 사람 이런 느낌으로 at last 어떤 시간인데 마지막에 있는 시간 한국말 이쁘게 마침내 드디어 끝났다 이런 거 얘기할 때 at last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냐 for the first time 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꽤나 많이 쓰입니다 한번 볼게요 at last we are home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요 we are home 우리 집에 왔어 근데 at last 마침내 마침내 우리가 집에 왔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 고난을 겪었어요 막 여권도 잃어버리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서 at last we are home 결국 우리가 마침내 돌아왔군요 이런 문장이 되겠죠 at last they won the game won 하면요 1원 2원 3원 그 원이랑 발음 똑같은데 win 이기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they won the game 그들이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그 밑에는요 at last I got a new job at last 마침내 I got a new job 나 얻었어 새로운 직업을 마침내 얻게 됐었어요 얻게 됐어요 자 그 밑에요 자 이번 장에도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 나뉘어 있죠 위에 세 개는요 at last 마침내 처음에 쓴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요 at last 뒤에다 붙였습니다 for the first time 도 똑같고요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배웠을 때 어땠습니까 네 어디 쓰던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앞에 쓰시고 싶으면 앞에 뒤에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I finished the project at last not finished 끝냈었습니다 끝냈어요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요 다 끝냈어요 at last 마침내 말이죠 the train arrived at last 자 the train 기차가 안 오는 거야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더니 지연이 엄청 되더니 결국에는 마침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the exams are over at last 어 exams 하면요 시험이죠 아 야 그 시험들 있잖아 are over 끝났어 at last 결국 마침내 드디어 끝났어 까지 해서 여러분 at last 까지 배워봤고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10개의 단어 세트를 배워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저는 유익했어요 네 여기까지 40분 40여분이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수업을 50분 하고 제 기억에 중학교 수업을 40분 했었는데 40분 동안 계속 어떤 일에 집중한다는 게 어 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은 더 짧은 시간을 하는데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복습하시고요 내일도 복습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만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